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항만 물류기업 KCTC가 지난 9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 덕평 물류센터를 준공했습니다. 물류센터는 1만 6,500여평 규모의 3층 건물로 물류용 창고로는 국내 최대 크기입니다. 서울에서 덕평 물류센터까지 1시간 이내에 주파가 가능한데다 주요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전국 단위의 물류 수행이 가능하다고 KCTC 측은 밝혔습니다. 수도권 유통의 중심지인 양재, 덕평, 경남 양산의 대규모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KCTC는 내년에도 수도권 지역의 신규 부지를 확보해 화주와의 접근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KCTC 이윤수 대표이사 부회장은 21세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류기업 나아가 세계적인 초우량 물량기업으로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